우리 쟤 살릴 수도 있었는데 쟤 살리지도 못하고 달림이한테 로면 가듯이오고. 도저히 살 수가 없어.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. 정말 왜 이러세요. 재욱아 나 죽고만 싶어. 쟤 옆으로 가고 싶어. 우리 쟤 살리지도 못하고. 우리 쟤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지. 어머니. 어머니. 어머니 정신을 해보세요. 어머니 정신을 해보세요. 어머니. 대표님은 좀 어떠세요? 방금 재욱이한테 연락받았는데 대표님 쓰러지셨대요. 네? 충격이 너무 커서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. 제이 옆으로 가고 싶다면서 약을 드시려고 했나 봐요. 살아갈 의지를 잃으신 것 같아요. 달림 씨. 대표님은요? 응. 왜 이러고 있어요. 어서 일어나세요. 저한테 그랬죠? 죽음도 사치라고. 지금 대표님이 그래요. 누구 마음대로 죽어요? 죽지 말고 살아요. 나도 이 악물고 살았어요. 대표님도 이 악물고 살아요. 그렇게 산송단처럼 누워있으면 내가 화내고 싶어도 화못 내잖아요. 너무 밉고 원망스러운데 미워하지도 못하잖아요. 제가 보는 앞에서 살라고요. 그게 절 낳아둔 엄마로서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. 어서 주세요. 나도 살았는데 대표님이 왜 못 살아요? 죽지 말고 살아야. 제가 이 억울한 죽음이라도 밝힐 거 아니에요. 제가 이 억울한 죽음이에요.